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차 최근 시세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브리핑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켜줘야 될 단가를 지키지 못하고 좀 무너져 버린 부분이 좀 다소 아쉽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겠냐 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평균 단가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비중도 모두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여러가지 예시를 좀 들여서 좀 대응 전략들을 제시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기간적인 성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중 요게 좀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나의 어떤 수익과 손실 그 다음에 계좌 회전율에 따른 어떤 기회비용들 시간적인 부분 여러가지가 좌우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런거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절대 흔들릴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잘 맞춰서 가주겠지만 이제 속도적인 차이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속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인데 주가가 최근에 또 이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밀린 만큼 다시 또 회복을 해주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또 자유로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의견이 다 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차트입니다 최근 시세 보시면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2만 5천원 부근의 자리는 계속 좀 유지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오히려 살아나는데 반대로 살아나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많이 좀 밀렸습니다 여러가지 우려감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좋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메이저는 계속해서 좀 매도를 강하게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첫번째에 대한 거는 우리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앞전 현대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 생산에 대한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현대차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4월달 정도 4월달 보시면 3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5,6일밖에 안 남았는데 3월달 다 지나가고 4월달부터는 당장에 생산에 대한 어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반도체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소 쪽으로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모니터를 좀 해보고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이 노출이 되는 재료면 제가 거기에 맞는 브리핑을 좀 드릴 예정이어서 지금 뭔가 언급을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제가 자꾸 시간적인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속도에 대한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결국에 이제 매출, 실적적인, 실적의 어떤 성장 실적적인 성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적인 성장을 기준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대부분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대차도 기아차도 이제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시작 지금 막 이제 출발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점점 이제 생기고 있다가 그래도 현대기아차는 좀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결국에 4월달부터는 직접적인 시기가 이제 노출이 딱 된 거잖아요 4월달부터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이렇게 해서 딱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현대차가 뭐 앞으로 실적이 여기서 끝이다 앞으로 만들어낸 최근에 만들어낸 28만 9천 원이 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목표가를 뭐 더 위로 잡아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증권사 평균 목표가도 30만 원대인데요 뭐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의 어떤 아직 여긴 뭐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니 왜냐면 현재 생산은 잘 이루어 현재까지는 생산이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일부 주춤하는 2분기 실적이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 요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 지금 이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이 주가가 그렇죠? 20만 원 상단에서의 이 주가는요 사실 우리 애플카의 협업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세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애플카의 협업 이슈로 상방으로 올라왔었어도 그러면서도 시세를 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었던 부분은 어쨌든 재무적으로도 결국에 현대차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 정도 밸류는 맞춰줄 수 있을 그런 밸류 그렇죠? 왜냐 전기차 출시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다른 기대감이 있는데 그 또 다른 기대감이 너무 머나만 기대감이 아니라 당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돼서 시세를 좀 유지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전 한편으로 듭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들도 계속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으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VIP여님들께도 일단은 우리도 보유를 다 하고 있는데 매도 사인을 좀 드렸고요 VIP여님들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현대차 그렇죠? 계속 이렇게 다 보유를 해가지고 오던 종목이에요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도 우리가 10만원 중후반대부터 해서 계속 가지고 오던 종목이긴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실 분들이나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나 나는 중장기 정도나 대형주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무조건 던지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 당장에 엄청난 큰 악재로서 현대차를 더 이상 부유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현대차의 단기적인 부분부터 펀더멘터리 훼손을 입었거나 이러면 매도가 맞죠 급하게 얼른 빨리 팔아야죠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회전율이라든지 효율성을 계산을 해서 일단은 VIP여님들께도 그동안 끌고 왔다가 정말로 엄청난 이때 당시 고점을 찍었을 때는 우리가 60% 70%대까지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와 반면에 좀 많이 빠져 있긴 해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딜레이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소요가 더 될 바에는 일단 지금 현재 부분이라도 일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실현해놓고 그리고 다른 또 어떤 당장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가지 실적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또 우리가 접근을 또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해서 저는 조금 분할로 일단 익절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대형 전략이 다르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현대차의 스타리아 이런 것들도 첫날에 만천대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현대차 모델들이 판매가 굉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결국에 사전 예약이 100% 다 성사가 될 수 있지 않겠지만 여러가지들의 어쨌든 판매가 완성차 기업이 당연히 완성차 판매 비중이 많아야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신규 모델들에 대한 또 분위기가 좋아지긴 하는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굉장히 살벌하죠 전기차 시장은 또 올해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또 라인업이 출시가 될 거고 전세계 기업들이 그래서 경쟁도 그만큼 크지만 이미 또 우리 현대차의 어느 정도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나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현재 내연기관 차량들 판매도 좋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를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 전기차나 이런 모델들로 인해서 벌어드릴 돈에 기대를 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딜레이가 좀 될 수 있다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엄청 크나큰 악재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면서 시세적인 거에 우선적으로 대응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는 와중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종목 실적주들 계속해서 또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하루라도 더 빠르게 이런 어떤 좋은 종목들로 편입을 하실 분들 시장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따가 시장을 따로 한번 녹화를 또 해드리겠지만 전 약 후강의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약 후강 아침에는 좀 약했다가 좀 괜찮아지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를 캔들로 차트로 분석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어느 정도 심리는 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무료방에서 브리핑을 쭉 드렸어요 시장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절대적으로 코스피가 얼마까지 간다? 얼마 온다? 이것보다도 전체적인 내면적인 이유 경제성장, 그리고 경기 반등, 경기 회복 지금은 이게 포커스다 좋다고 말하는데 오늘 단타 수장이 이제 앞으로 시장 좋아질 거야 했는데 내일 당장에 막 하락 나와 그럼 욕먹잖아요 제가 그렇죠? 단타 수장 좋다는 거 오늘 시장 왜 이래? 내일 좋다란 말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올해 그래도 무난하게 시장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 이거를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잘못 두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공격적으로 말 안 하는 건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미 채권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이런 것들 고민할 때부터 시장이 계속 빠졌죠 사실 이때서부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아니 경기가 안 좋아지면 디플레로 가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로 가는 건데 그저 그동안에 풀었던 돈 경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긴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들 이런 게 결국에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인플레가 와 준비가 안 됐는데 금리를 올린데 기업들이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이제 벌어가고 있는데도 갑자기 금리를 올린대 이게 우려감인 거죠 근데 안 올리잖아요 실질 금리는 안 올라가잖아요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기회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잡은 기회들 단순하게 그냥 시장이 주는 기회만 잡았는데도 우리가 그렇죠? 원익QNC 같은 종목들 그렇죠? 이런 거 시장이 주는 기회에서 그냥 잡았는데 20% 이상 수익 실현해가지고 VIP 회원님들하고 지금 다 익절해서 나왔고 그렇죠? 또 나머지 조금 소량 갖고 있는데 밀리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것들 당장의 반도체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난다 그래서 엘트리온 해스케어 제가 이따 영상 또 올려드리겠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으로 인한 조정받고 또 반등 나와요 이런 거 스물스물 반등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자꾸 들여다보고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 넓게 보면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데 그저 시장이 좀 밀리고 지수가 밀린다고 이거를 막 뒷걸음질 치고 망했다 주식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실적주들이라든지 고성장 종목들을 준비를 좀 해놓자라는 겁니다 HMM 같은 거 HMM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었고 누구는 이런 거 먹었다고 막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속도의 차이다 결국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느냐 천천히 스물스물해서 결국에는 뭐 2배 3배 가느냐 이거는 결국 시간 차이예요 그 기업이 벌어들일 어떤 그런 재무적 개선에 대한 템포 속도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도 우리가 지금은 좀 템포가 조절이 있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제가 또 무료방이나 VIP방에서도 브리핑을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무료방에도 주말간에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입장을 원하시면은 우측 아래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시고 자 지금 계속 말씀드린 시장이 주는 기회다라고 브리핑 드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먼저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사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야겠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지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VIP방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동안 이벤트 진행하니까 오셔서 여러가지 교육자료들도 좀 참고해 보시고 좋은 종목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VIP방으로 바로 오실 분들 좌측 아래에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정말 지금 좋은 기회를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자 자